제트마리아가 일본 팬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공개했다. 그녀가 한일 가수 경연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2024년 4월 2일, 한국과 일본의 트로트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결을 펼치는 한일 가수 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각국의 자존심을 건 경쟁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주목받는 인물은 미국 출신의 트로트 가수 마리아 엘리자베스 리스이다. 그녀는 다국적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일본 팬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며 우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마리아의 특별한 준비 마리아는 이번 대회를 위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 팬들을 위한 특별한 곡을 준비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이 일본 팬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고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많은 팬들이 그녀가 어떤 곡을 선보일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다재다능함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다. 마리아는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녀는 한국어를 독학하여 유창한 발음을 구사하며 한국의 전통 음악 장르인 트로트에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마리아의 열정과 끈기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한일 가수 경연대회 한일 가수 경연대회는 한국과 일본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는 자리로 두 나라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마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명으로 출전하며 일본의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과의 대결을 통해 그녀의 실력을 입증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마리아는 이미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으며 내일은 미스트로트 2에서 외국인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는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노력의 결과물이다. 마리아의 여정은 단순한 가수로서의 경계를 넘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마리아의 매력 마리아는 그녀의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무대 매너로 관객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의상과 메이크업으로 무대에서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팬들은 그녀의 맑고 투명한 피부와 또렷한 이목구비를 좋아하며 그녀의 다양한 매력을 칭찬하고 있다. 마리아는 또한 친근하고 겸손한 태도로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는 sns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소통은 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녀의 진정성이 일본 팬들에게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마리아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역할 마리아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아티스트로서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허물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는 한미동맹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며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녀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마리아의 활동은 또한 트로트라는 장르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그녀는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 각국에 전파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음악이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녀의 성공적인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티스트들이 음악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팬들과의 소통 마리아는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일본 팬들을 위해 특별한 곡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팬들은 그녀의 노력과 새로운 도전에 깊은 감동을 받고 있으며 마리아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 일본의 한 팬은 sns를 통해 마리아가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며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마리아가 양국 팬들에게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리아의 이번 일본어 곡 도전은 그녀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진정한 노력의 일환임을 보여주며 음악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리아의 의도를 잘 전달하고 있다. 마리아의 음악적 배경 마리아는 15세의 케이팝에 매료되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키워왔다. 그녀는 미국 내 한인 행사에서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해 우승하며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받게 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그녀는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여러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음악적 배경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그녀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은 다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리아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그녀의 음악에도 깊이 녹아있는 문화적 요소들을 통해 전세계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마리아의 영향력 마리아는 단순히 가수로서의 존재감을 넘어 한국과 일본을 잇는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녀의 음악과 활동은 두 나라 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팬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주고 있다. 마리아는 이번 대회를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알리고 한일 팬들의 가슴에 특별한 기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마리아의 도전과 성장 마리아는 트로트계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팬덤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녀의 다문화적 배경은 그녀의 음악에 깊이 녹아들어 있으며 이는 그녀가 어떻게 일본에서도 사랑받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마리아는 외국인이라는 편견을 넘어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노래 실력을 통해 많은 이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 그녀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다. 마리아는 이미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그녀의 뛰어난 실력과 매력을 선보였으며 이번 일본어 도전은 그녀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론 마리아의 이번 도전은 팬들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녀는 이미 한국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다양한 국가의 팬들과 소통해왔다. 이번 일본어 도전은 그녀의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더욱 빛내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세계 팬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리아의 노력과 도전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허물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한일 가수 경연대회에서 마리아가 선보일 일본어 노래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서로 다른 두 나라 사이의 문화와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다. 이번 대회가 마리아와 그녀의 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길 바라며 그녀의 무대와 음악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길 희망한다. 마리아는 이미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음악 여정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마리아의 팬미팅 마리아는 이번 경연대회를 기념하여 일본 팬들과의 특별한 팬미팅을 계획하고 있다. 이 팬미팅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며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마리아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사랑과 지지에 보답하고 팬들이 기대하는 곡들을 직접 부를 예정이다.